2023년 12월 7일 목요일 USK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장파 하마스 소통을 위한 가자지구 전쟁이 62일째 이른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에 종전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여튼 어제 있었던 반유대주의 관련 상원 청문회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미국 명문대학 총장들에 대한 비판이 오는 쏟아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또 총기나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라스베가스 네바다 대학에서 발생한 총기나사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이번 사건의 범인이 이 대학에 취업하고자 했지만 실패한 교수였던 것으로 드러나 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도 한인 등 에이시안들을 대상으로 한 무침화 공격이 이어지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등 에이시안계 사람들의 불안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그 주요 소식들 USK인이 정리해드립니다. 한국 가시기 전 한국병원 예약은 kmedicaltours.com 서울대, 연세대, 삼성, 차병원 등 한국 탑10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안과, 치과, 성형 등 최고 전문 병원들도 예약해드립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미국 내 유일한 한국병원 예약센터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건강검진, 진료, 치료, 수술 예약 그리고 한국병원 전문의의 원격상담서비스까지 kmedicaltours.com에서 연결해드립니다. 전화 213-700-3366번, 213-700-3366번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그 주요 뉴스들 가운데 언론이 주목을 한 뉴스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건강보험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조지아 메디케이드나 피치케어4 키스를 가지고 계신다면 주의깊게 들어주세요. 우편물을 확인해서 주에서 보내드린 갱신양식을 찾아보세요. 갱신양식을 작성하세요. 작성한 양식은 즉시 우편으로 다시 보내셔야 보험혜택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조지아 메디케이드 또는 피치케어4 키스를 상실하셨다면 헬스케어닷 주요휘를 방문하거나 또는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셔서 저렴한 비용에 질 높은 건강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가족의 보험혜택을 지켜주세요. 미국 보건복지부가 제공해드렸습니다. 네바다주에 위치한 라스베이거스 네바다 대학 일명 UNLV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캠퍼스를 수색하던 경관 2명도 구상을 입었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는데 그는 이 대학에 취업하려다 실패한 대학 교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은 대학 기말고사 기간을 일주일 앞둔 어제 오전 11시 45분경 학생회관 4층에서 시작됐습니다. 용의자는 몇 개 층을 올라간 뒤 사살됐습니다. 사살된 용의자는 전직 대학 교수로 최근 이곳 대학에 지원했지만 임용되지 못한 67살의 교수입니다. 또 다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 올해 미국에서 지금까지 80번째 학교 총격이자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진 29번째 총격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한인 등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묻지마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LA 칼라바사스 지역 한 주택가입니다. 손자를 유모차에 태워 끌건 아시안계 할아버지를 한 남성이 이유없이 폭행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기습적인 주먹질에 아시안계 할아버지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 충격으로 어린아기까지 탄 유모차까지 그대로 뒤집혀지며 나뒹굴었습니다. 노인이 쓰러진 것을 본 괴안은 자신의 차량을 타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이후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유모차를 끌던 아시안계 할아버지 외에 또 다른 곳에서 아시안계 14세 어린 소년도 공격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이스라엘을 방문해 전신의각을 상대로 몇 달이 아닌 몇 주 이내에 종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블링컨 장관의 압박에도 종전 시기와 관련해 확답은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현상을 정상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뜻은 피력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격에 지금까지 가자 지구에서는 만 6천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가자 지구인의 의료식량 등 인도주의 상황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자 지구 남부에서의 지상전이 1월까지 이어질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 99조를 발동,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자 지구에서의 인도주의 재앙을 막기 위한 시급한 휴전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의회 234년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10월 하원의장에서 해인된 케빈 메카시 전 의장이 올 연말 하원의원직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메카시 전 의장은 2006년 캘리포니아주 20시 선거구에서 처음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구선 의원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3일 같은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정부 부채안도 인상과 임시 예산안 처리 등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와 타협했다며 그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가결시켰던 것입니다. 메카시 전 의장의 하원 퇴장은 예상보다 빠른 것이란 지적입니다. 공화당 안에서는 그가 의원 임기는 채우고 내년 11월 대선과 함께 치르는 선거에 불출 많은 식으로 퇴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메카시 전 의장이 해임 뒤로도 가끔 공화당 의원 모임에 참석했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CNN은 조기 퇴진 이유를 전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 치폴레에서 음식을 종업원에게 던진 여성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직접 일하면서 반성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 9월 5일 당시 39세의 로즈마리 헤인이라는 여성 손님은 음식이 잘못 나왔다며 17세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자 직원은 고객이 요구한 음식을 다시 내왔지만 접시째 음식을 집어던진 것입니다. 이 일로 직원 러셀은 얼굴에 화상을 입은 채로 4시간을 더 일해야 했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고 당일 사건 담당 판사였던 티모시 길모어는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반성해보겠냐고 제안했고 헤인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에 길모어 판사는 헤인에게 징역 30일 패스트푸드점 근무 61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월 플로리다 주 템파의 팜 스프링스 거리에 있는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마약성 독극물을 몰래 뿌리다 적발된 중국인 유학생이 자국으로 추방됐습니다. 대학원에서 화학을 전공하던 36세 중국인 유학생 수밍니 씨는 이웃집에 변기물 내리는 소리가 짜증난다라는 이유로 윗집에 거주하는 이웃 일가족을 해치고자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가 뿌린 마약성 독극물은 수제 독극물로 주사기를 사용해 윗집의 문 아래 틈에 몰래 뿌려졌습니다. 이 독극물은 장시간 노출되면 복통, 구토, 호흡곤란 및 환각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으며 심하면 의식까지 이룰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었습니다. 그에게 범행을 당한 이웃집 피해자는 집주인 우마르 압둘라와 그의 아내, 유아인 딸 등 총 3명으로 이들 가족 모두 이유를 알 수 없는 구토와 탈모 등 심각한 증상을 보인 것에 CCTV를 설치했고 결국 리의 범행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마트에 갇혀 45일을 버틴 남성이 상금 45만 달러를 얻어내 화제입니다. 알렉스라는 남성이 대형 마트에 갇혀 매일 살아남을 때마다 1만 달러씩을 받는 도전입니다. 도전을 시작한 알렉스는 마트를 둘러보며 반납할 만한 상품을 추렸습니다. 이어 베이스 캠프와 간이 샤워장을 만들었고 마트에 있는 음식들을 요리해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어렵지 않게 버텼습니다. 알렉스는 최초 50만 달러를 얻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31일 차 되던 날 마트에는 전기가 끊겼지만 랜턴을 찾아 도전을 이어갔고 햇빛을 볼 수 있는 창고에서 주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두 아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우울증이 오고 38일째부터는 마트에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45일이 되던 날 그는 깜짝 선물로 등장한 아내를 만나고서 더 있을 필요가 없다며 45만 달러를 달성한 뒤 도전을 종료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메타가 자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메시지 암호화 조치를 전면 시행한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페이스북은 이번 주 사용자들의 메시지를 종단간 암호화 형태로 자동 전환할 예정입니다. 인스타그램 메시지 DM에도 내년쯤 암호화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종단간 암호화 기술은 메시지를 보내는 곳에서부터 받는 곳까지 모든 과정에서 암호화 기술을 유지하는 정보 전송 방식입니다. 발신인과 수신인만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침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사법당국과 인권단체 등은 메타의 메시지 암호화가 범죄를 은폐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해와 논란도 함께 이어질 전망입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모방한 여러 게임을 일반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놀이공간을 LA에 처음으로 개장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LA 시내 중심과 CBS 스튜디오의 한 층에 꾸며진 체험 공간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6개의 게임 존으로 구성된 게임당 최대 4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손목에 참가 번호가 쓰인 밴드를 착용합니다. 첫 번째 게임은 메모리 스텝이라는 이름으로 드라마 속에서 바닥 유리가 깨지지 않는 곳을 찾아가는 게임을 모방한 것입니다. 두 번째 게임은 구슬을 던져 동그라미, 세모, 네모, 우산 모양의 그림 안에 넣어야 하는 게임입니다. 이처럼 6개의 게임 존으로 구성됐으며 최소 39달러를 내고 티켓을 구매하면 기본적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5개의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들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어제 연방의회에서 있었던 반유대주의 관련 상원총문회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미국 명문대학 총장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USA 첫 소식입니다. 어제 연방학원교육노동위원회 반유대주의 관련 청문회 엘리자베스 메길 펜실베니아 대 총장과 클로딩게이 하버드 대 총장, 셀리 콤블러스 메사시엘스 공과대 MIT 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화당 엘리즈 스테파닉 의원은 유대인을 학살하지 않은 일부 대학생들의 과격한 주장이 대학의 윤리 규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 아니오라고 답해달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유펜대학 메길 총장은 그런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유대인 제노사이드를 부추기는 것이 유펜 행동 강령에 위배되는지 묻자 메길 유펜 총장은 상황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유펜이 메길 총장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 클로딩 게이 총장과 MIT 콤블러스 총장도 유대인 제노사이드를 요구하는 발언이 대학 강령에 위반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취지로 답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각계에서는 이들 총장을 겨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유펜 경영대학은 와타스쿨 이사회 의장인 마크로완 아폴로그룹 최고 경영자는 대학 이사회에 더 이상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할 수 없다며 메길 총장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유펜 위치한 펜실베니아주의 조시 사피로 주지사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떤 인종에 대한 학살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메길 총장은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메길 총장 진퇴 문제도 논의하기 위한 유펜 이사회 소지 필요성도 언급했는데요. 해지판 덕의 건물인 빌 에크먼 퍼싱스케어 캐피탈 회장은 세 대학 총장 모두 불명예스럽게 사임해야 된다며 청문회 내내 세 대학 총장들은 적대적인 증인처럼 행동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렐버트 블라 파이자 사이 CEO도 부끄럽다며 미국 학계 역사상 가장 비열한 순간 중 하나라고 전하게 됐습니다. 역을 드는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청문회 하루 뒤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우리는 유대인 제노사이드 요구라는 사악한 일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게 됐습니다. 자, 이 점 논란이 거시지자 대학교 총장들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유펜, 즉 펜실베니아 대학 이 게이 총장은 유대인을 비롯한 어떤 종교인종에 대해서도 폭력이나 학살 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하버드대에서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교내에서 유대인 학생들을 위협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매기일 유펜 총장도 같은 날 소셜미디어 SNS에 영상을 통해 유대인 제노사이드를 부추기는 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폭력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점에 미처 집중하지 못했다면서 사과를 표했고 이것은 악이고 분명하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유대인 제노사이드를 요구하는 건 괴롭힘이나 협박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이게 됐습니다. 한편 MIT 대학 총장은 아직 관련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61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원조 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 논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연말 이후 내년에도 과연 계속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방상원민주당은 어제 제출한 긴급지원법안의 규모는 모두 1110억 달러로 우크라이나 610억 달러 외에도 테러 집단 하머사와 싸우는 이스라엘 군사 지원 143억 달러 미국의 국경 강화를 위한 예산 200억 달러 등 모두 한 패키지로 묶여있던 지원이 상정됐습니다. 지난 10월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지원 금액을 한꺼번에 모두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멕시코 국회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가족 전원 구금과 망면 신청 전 신속한 출방 등과 같이 강력한 단속 정책을 줄곧 법안 통과의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측은 이 요구를 거부했고 공화당은 어제 상원에서 절차 표결에 붙여진 패키지 법안을 반대 51표 찬성 49표로 막았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내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도 미국에서는 이익인데요. 우크라이나 긴급 지원 예상 중 60%인 무기 구입 자금 지원이나 대여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방산업체에 고스란히 들어가는 돈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일단 미군 재고 비축분에서 전차나 미사일, 포탄 등 각종 무기와 군수물자를 우크라이나로 넘기고 이 예산안으로 구매 계약을 맺어 그 부족한 재고분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공화당은 이스라엘에는 조건 없는 지원 의사를 밝히고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여기엔 현재 공화당 기반을 이루는 보금지 개신교 세력에 이스라엘에 대한 넘치는 애정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공화당의 큰 추억인 보금지 개신교 세력은 1948년 세속국가로 공급된 이스라엘이 큰 맥락에서 성경에 예언된 유대 국가의 재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신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미국 크리스찬 우파에게 이런 종교적 호조력은 없습니다. 뼛속까지 보금지 크리스찬이며 트럼프의 맹방인 마이크 존슨이 지난 10월 연방 하원의장에 선출된 것도 바로 이러한 공화당 내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분석입니다. 공화당 존슨 하원의장이 취임 후 곧바로 산정한 법안이 이스라엘에만 145억 달러를 지원하자는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에서 찬성 226대 반대 196으로 통과됐지만 상원에선 민주당이 장악해 통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의 또 다른 이유를 보면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 두드러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피로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41%는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이 지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6월에 같은 질문에서 29%만이 그렇게 답했는데요. 특히 공화당 성향 유권자의 62%는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이 지원한다고 답했는데요. 민주당 유권자는 14%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과연 올 연말 이후에도 내년에도 과연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물론 당장 우크라이나 원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닌데요. 미국은 이미 예산을 측정받은 48억 달러어치의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조건을 붙여 반대한 공화당 상원의용 중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찬성하는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우크라이나 원조가 삭감 중단된다면 영국이나 유럽연합 등 나머지 47개 나라 지원 역시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전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던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제4차 TV 토론회에 모두 4명의 후보가 참여했던 가운데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이 이뤄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공화당 경선 토론회는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 캐러나 주지사 겸 전 유엔대사 그리고 크리스 크리스티 전 유저지 주지사와 론 디센티스 플로이다 주지사 또 기업인 비벳 라마스 어미 등 모두 4명의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헤일리 후보가 다른 후보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헤일리가 2014년 주지사 선거에서 최선에 성공한 것을 축하해준 주미 중국 대사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다며 그녀가 친 중국 성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라마스 와이미는 헤일리가 주지사를 역임했던 사우스 캐러나 주에 보잉의 주요 제주 시설이 있다며 그녀가 보잉 이사회 멤버로 활동한 것을 비판하게 됐습니다. 이에 헤일리 전 대사는 다른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자신들을 지지하길 원하지만 나를 지지해서 질투하는 것이라며 맞대응했습니다. 어제 TV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거의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제 열린 이제 공화당 대권 경선 후보들의 토론회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아이오아주 코커스를 앞두고 사실상의 마지막 TV 토론이었습니다. 공화당은 이제 내년 1월 15일 아이오아주 코커스를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주별로 개선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한편 헤일리 전 대사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여전히 큰 격차로 뒤져 있습니다. 정치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메신저와 헤리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 중 누구를 지지할지 묻는 질문에 공화당의 76%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헤일리는 19%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는데요.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5%가 나왔습니다. 오늘 바이든 정부가 공개한 내용입니다. 특정 고가 약품의 특허를 압류할 수 있는 기준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에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약값을 잡고 보다 더 많은 제약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라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제약업계는 신약 연구개발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연방상무부사나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연방자금으로 개발된 특허의 라이센스에 대해 정부가 특허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평가하는 특허 개입권 행사구를 위한 기간간 지침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 기간이 약의 가격을 포함해 신약 특허를 압류할 수 있는 조건들을 구체화했다는 설명입니다. CNBC 방송은 이제 정부가 의약품 특허를 압류할 때 처음으로 의약품 가격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권한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제약사에 큰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제약회사가 연방기금을 지원받아 의약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지 않을 경우 다른 회사가 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를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에 만들어진 베이돌 액트법을 통해 연방정부 등의 지원을 받은 연구 결과물에 대한 권한을 기업이나 대학 등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방정부는 특정한 경우 이 특허를 기관으로부터 압류할 수 있는 특허 개입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허를 보유한 대상이 국가의 보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의 경우 등입니다. 다만 기준이 모호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됐는데요. 실제로 행사된 적은 없습니다. 가장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이 특허 개입권 행사에 대해 검토해 왔습니다. 바로 미국 시민들의 세금을 투입해 개발된 신약 가격이 일반인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 정책 영구기관인 카이저 가족재단에 의하면 미국인 10명 중 3명이 필요한 약값을 지불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바인 대통령은 이제 내년 2024년 대선에서 미국 내 약값 인하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습니다. 다 이제 오늘 발표된 초안은 내년 2월까지 60일간의 의견 수정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한편 제약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특허 개입권을 행사하면 제약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특허를 압류하게 된다면 회사의 수익이 감소되고 또 다른 신약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는 치료법을 발명하고 발전시켜온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의존하는 미국의 환자들에게도 결국 손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마사지 체어와는 컨셉을 완전히 달리한 것입니다. 이 마사지 체어는 오리엔탈 메디슨적인 기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혈자리를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막혀있는 경락을 타통을 시키게 되고요. 경락이 열리게 되면 그 통증이 아주 오랫동안 다시 오지 않게 됩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방에 경락이론이 결합되어 있는 마사지 체어의 신기호를 경험해보십시오. 계속해서 한이밀즈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뉴스들 헤드란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텍사스 메디케이드 보장을 상실해 건강플랜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헬스케어.고브에서 질높은 건강플랜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플랜은 의사진료, 처방약, 응급처치 등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법률로 5명 중 4명의 고객이 재정보조와 함께 월 10달러 미만의 건강플랜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콜센터 1800-318-2596으로 전화하시며 원하시는 언어로 가입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도 해드립니다. 콜센터는 주 7일 하루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입하셔서 다음 달 1일부터 보장을 받으세요. 헬스케어.고브를 방문하시거나 1800-318-2596으로 전화하세요. 오늘의 미 전국 한인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특정 고가약품의 특허를 압류할 수 있는 기준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약값을 잡고 더 많은 제약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미 전국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천 건 소폭 증가한 22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2주 이상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전주 대비 6만 4천 건 감소했습니다. 어제 연방의회에서 있었던 반유대주의 관련 청문회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미국 명문대학 총장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에 61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원조 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 논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연말 이후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을지에 주목됩니다. 블링컨 장관이 지난주 이스라엘을 방문해 전신의 각을 상대로 몇 달이 아닌 몇 주 이내에 종전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압박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는 1만 6천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4년 연방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10월 하원의장에서 해임된 케빈 맥카시 전 의장이 올 연말 하원의원직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던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4차 TV토론회에 모두 4명의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이 이뤄졌습니다. 미국 공군이 지난달 일본 야쿠시마 앞바다에서 추락한 자국군 수송기 CB-22 오스프리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추락한 오스프리 수송기 탑승자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6구의 사체가 인양됐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a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a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오시드 미서부 한인물집 지역 소식입니다. LA 칼라바사스 지역에서 지난 5일 대낮에 유모차를 끌던 아시안계 할아버지를 이유없이 폭행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14살 아시안계 소년에게도 묻지마 공격을 해 아시안 증오범죄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LA 카운티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정이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LA 카운티 약 3분의 1 가정은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식량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식량 불안정을 겪는 4가구 중 한 가구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모방한 여러 게임을 일반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놀이 공간을 LA에 처음으로 개장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6개의 게임 존으로 구성되며 최소 39달러를 내고 티켓을 구매하면 기본적으로 5개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내일부터 남가주 방문에 나섭니다. 내년 11월 대선 캠페인을 위해 사흘간 남가주 지역을 돌며 자금 모금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 in 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 이사회에서 메나튼 교통 혼잡세 요금안이 승인됐습니다. 즉, 60일간의 여론 수렴 절차와 공청회 등을 거친 후 내년 4월 중 최종 시행안 확정을 위한 투표 절차를 실시하게 되며 여기서 통과 시 혼잡세 시행은 내년 6월로 예상됩니다. 뉴욕시가 올해 초 이민자들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진 의료서비스 회사 닷구와 입찰 없이 4억 3,200만 달러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이 거세지자 시장에게 부여했던 비상권한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여기 끼 내 테러 사건 등 안전을 담당하는 에어마샬이 뉴욕에서 출발한 비행기에서 술에 만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런던 휘도로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 노조가 오늘 24시간 한시적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약 750명 이상의 기자 등 신문사 직업 노조의 파업은 1975년 20주 동안 이어진 초유의 파업 이후 48년 만에 최대 규모 파업입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가 내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B형 간염 검진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문의민 예약은 전화 718-791-2197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네바다주에 위치한 라스베거스 네바다 대학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는데 그는 이 대학에 취업하려다 실패한 대학 교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플로리다주 템파의 팜스프링스 거리에 있는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마약성 독극물을 몰래 뿌리다 적발된 중국인 유학생이 자국으로 추방됐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메타가 자사보유 소셜미디어 SNS 플랫폼에서 메시지 암호화 조치를 전면 시행한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맥도날드가 구글과 손잡고 미국 내 매장에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공지능 AI 챗봇을 도입합니다. 이 챗봇은 매장 운영 매뉴얼과 주방 장비 데이터 등을 학습해 매장 직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지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방센서 수국이 내놓은 앞으로 미국 도시들에 대한 전망에 따르면 달라스 포트월드가 2100년에는 인구 3390만여 명으로 1위로 올라서고 인구 수 3100만여 명의 휴스턴이 2위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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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나 도착했어 어떻게 핸드폰이 벌써 터지지? 나 미국에서 KTS 유심 미리 사놨거든 나도 KTS 유심 미리 준비해 둘걸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림 가격 전해드립니다. który 카톡 N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스라엘을 정격 지지하던 바이든 정부 또한 몇 주 내로 전쟁을 끝내달라며 이제는 이스라엘에 압박을 가할 정도로 미국 내 국론은 이제 이번 전쟁은 하루빨리 끝내야 된다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64%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바이든 정부는 유대계의 입김이 작용하는 듯 영구적 휴전에는 반대하며 임시적 휴전만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보다 정치적 이득이 먼저라는 정치권에 유권자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2월 7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